일본 휴게소인데 일단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자판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냥 직접 주문 안 하고 그거 안에는 그냥 편의점이랑 똑같아요 특산물이나 로이스 같은 거 파는 것만 좀 신기하고 24시간 동안 이게 나와 아 근데 된장 진짜 진하다 엄청 녹은 거 같아 거짓말 치지 않았어 이렇게 생겼어 되게 귀엽다 이게 확대된 거죠 그거 이렇게 구워주고 해야지 라면은 안 돼 그래도 이렇게 없는 거 같아 카레도 방금 위험했어 날씨 좋을 때 빨리 소포로로 가야겠다 아니 아까 주랬다가 된 줄 알았는데 정말 주차 아무데나 해갔네 찬양이 진짜 너무 힘들어 날씨 좋을 때 빨리 소포로로 가야겠다 간신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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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추 너무 귀여워 맥주 너무 귀엽다 맛있겠다 그 후치 시래기국 이거 진짜 맛있어? 시래기국? 이거 봐 시래기국이랑 굉장히 섞인 맛 음~~ 국만자겠지? 시래기국 인간에 다 먹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아삭아삭 오.. 아삭아삭 여기는 호흡복합청인데 지금은 눈이 왔어요, 뭔가 못가게 막아놨어요. 눈하고 너무 예뻐서 파란색 부끄러워?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남의 옷은 부담하게 모아도 나뉘다. 두가지 peuję가 없는 것 같아요. 이곳은 모두将이 계살되어 있습니다. 남의 옷은 유카타입니다. 유카타 스타일 유카타는 여러가지를 선택합니다 여기는 록카의 밤도입니다 식사, 주문, 주문, 전부 밤도를 통해서 주문하자, 프론트에 사용합니다 온천 태만파크처럼 온천 탕이 따로 담겨있고 옷도 팔고 2층으로 올라가면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게임방 왔네 나 이거 해보고 싶긴 하다 나 이거 해보고 싶긴 하다 하나 맛있게 먹은 거야? 어, 먹어야지 아, 맛있게 먹었다 나 너무 못하는데 하도 너무 못해 아, 맛있게 먹어야지 아, 맛있게 먹어야지 아, 맛있게 먹어야지 밥도 있어야지 하다스는 너무 못하잖아 대부분 신나고 하다스는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이게 여기가 빨강 라떼 대신 대신 이거 두는방식이 아니야 아니요, 트러블링 절대 안돼 두는방식이 아니라니까 이거 탁타치인데 이거 미는 방식이야 몰라 어디 앉지? 일품여류 응 눈물이 있어 눈물이 여기 여기 일품여류 법규 esimerkidook 어묵 어묵 lev 아 잠깐만 이렇게 엎고 싶어서 행동이네요 뒤에 숨을 내줘 이게 아니야? 아까 먹으면 솔직히 흥미로운다 아 근데.. 튀김이 먹을 생각이네 튀김은 맛있거든 아 힘들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트위스트 누르지 마 네 야 끓겨? 응 넘어가지고? 어떻게? 꼭 넣었어? 넣었어? 응 눌러 고마워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